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의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습니다. 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 씨 등 30명이 KTN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NG와 국가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또 담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,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. 담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확정 판결입니다.